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갈테마가라 첫 번째 테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는 왜 오픈해보죠? 카카오뱅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드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씩 제가 천천히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카카오뱅크 현재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따상은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금융주, 대장주로 자리를 잡은 상황이죠. 현재 기준으로 카카오뱅크 시가총액이 30조를 돌파했고요. 대장주였던 KB금융이 21조를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현재 6만 3,700원선 지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 카카오뱅크 보유자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신규 접근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해외기관 투자가들의 확약 비중을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8%거든요. 이들의 매물출혜가 언제 되느냐. 6개월 이전에 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카카오뱅크가 PBR 개념을 해서 4.3배 맞나요? 4.3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페이지에 나왔었는데 페이지가 넘어갔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평균 PBR 0.4배예요. 그래서 대장주로 새로운 플랫폼에 의해서 주목받는 건 사실이지만 고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고평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장성인데요. 카카오뱅크가 이것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캐스터마크를 달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전략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에서 일정 부분 큰 수익이 나신 분들은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하시고 조금만 보유를 하시다가 추세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로에서 방향성은 조금 더 살펴보시고 추가 투자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카카오뱅크 상장 오늘 했는데 오늘 하루만 해도 변동성이 꽤 컸었어요.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다가 26% 넘게 올라갔다가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안전하게 일부는 수익을 챙겨두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수급적으로 매물이 얼마만큼 나올지 얼마만큼 수급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주가 움직임을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만 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상장될 크래프톤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는 10일에 상장이 되는데 카카오뱅크보다는 부진한 공모주 청약이었어서 아쉬움이 크다 이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크래프톤의 전망은 어떨까요?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시장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나온 얘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기투자한 투자가들, 초기 투자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투자 수익을 남긴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최근에 또 공모, 일반 공모 경쟁률을 보면 굉장히 낮게 진행이 되고 있고 상장 시점에 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이벤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또 직장 내의 괴롭힘 이런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되어서 또 대표가 움직이는 양상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시 똑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최대 변수가 해외 기관 투자가들의 활약 비중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아까 48%를 말씀드렸잖아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55%예요. 조금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상장 후에 이들의 행보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게임주인 것만큼 시장의 평가가 추가적으로 더 나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건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모 쪽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장 후에 만약에 주가가 생각보다 낮게 출발한다면 저는 바로 좀 대응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상이 나온다든가 핫하게 올라가게 되면 바로 이 실현하고 다시 한 번 더 가격 조정 후에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이야기 나온 김에 크래프톤 상장하기 직전에 저희가 또 한 번 짚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 한 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따끈따끈한 공모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카카오페이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관련주라 하면 전자결제 관련주, 드림 시큐리티나 라운 시큐어 정도가 눈에 띌 것 같은데요. 일단 상장이 한 차례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감도 있을 것이고 조금은 흥행이 진이 쭉 빠진 느낌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관련주 지금 전략해보는 건 어떨까요? 카카오페이는 제가 볼 때는 주목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상장 시점이 4분기로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근절히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일단은 공모 청약에 참여하는 걸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카카오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표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4분기로 넘어가면서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에 핫하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린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움직였다면 벌써 움직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공모에 참여하고 공모 후에 상장 후에 상황을 좀 봐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흐름이 살아날 때 좀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최대 변수가 해외기관 투자가들의 확약 비중이라고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카카오뱅크는 48%, 크래프톤은 55%, 카카오 페이는 조금 더 높아요. 56%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공모 청략은 괜찮은데 상장 후에 변동성은 크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주가 올라가면 다행인데 못 올라갔을 때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간차를 좀 길게 두고 전략을 다시 재수립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추가적으로 소식이 전해지는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카카오 페이에 대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한 김에 크래프톤과 카카오 페이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추후에 또 이벤트 있을 때마다 저희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바로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죠. 곽 부장의 갈 테마 오픈해봅니다. 2차전지 관련도 최근에 정말 많이 다루고 있네요. 이슈를 챙겨보자면 미국 쪽에서 전기차 비중을 더 많이 늘릴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2차전지 관련 주로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 중에서 또 하나의 좋은 종목을 골라보면 어떨까 싶은데 최근에 저희 갈 테마 가라에서 말씀을 드려서 핫하게 움직이는 섹터의 종목들 있죠. DDR5. 왜 움직이는 거죠? 수요가 크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발표가 났고 전혀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최대 50%까지 올리겠다. 무슨 얘기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갖고 대응하셔야 되고 기존에 전기차 소재주들이 한껏 오르고 난 뒤에 가격 조정이 좀 살짝 나왔지만 아직 끝난 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첨보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좀 좋잖아요. 에코프로, 비엠도 그렇고 최근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흐름만 작고 난 뒤에 눌러주는 패턴이니까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시고 삼성 SDI 기타 소재에 좀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LG화학과 삼성 SDI를 비롯해서 대형주 뿐만 아니라 중소형주까지 살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진 않아서 원픽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 바로 들을게요. 네, 그래서 지금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 플러스 수소차 개념을 섞여있는 종목을 봤으면 좋겠어요. 상아프로 테크. 전일 대비해서 무려 3.27%가 상승해 주고 있는데요.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기존에 급등을 7월 중순쯤에 한 바가 있습니다. 눌러주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의 형태가 놔두고 있는데 전기차 2차전지 개념도 있지만 미국 인프라 부양 안에 수소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수소 산업 핵심 소재 업체로서 재평가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상아프로 테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5만 6,800원인데요. 제가 하단을 좀 제한시키겠습니다. 4만 6,000원, 4만 6,000원 조금 더 밑에 제한을 시키고요. 상방은 7만 5,000원까지 열어놓고 꾸준하게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2차전지 관련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차전지 뿐만 아니라 수소 사업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 상아프로 테크 오늘의 종목으로 챙겨오셨습니다. 하단은 4만 6,000원 잡아주셨고요. 합격 목표가 7만 5,000원 짚어드리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테마 곽영훈 부장님과 함께해봤고요. 갈 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